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장기주식투자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직투장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프로젝트 시작 34주차째 수익률을 확인하고 더불어 한주동안 이슈 있었던 종목인 시젠 그리고 한섬에 대해서 리뷰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자분들에게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원주 총평가 금액은 전주 대비 약간 상승을 했으나 큰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젠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 계좌에 참지 못하고 약간 좀 큰 돈을 넣어놨습니다. 일단 2주 전에 매수를 했었는데 매수 포인트는 요즘에 실적장세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발표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일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분기에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좀 그런 실적이 발표되고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매수 포인트로 잡고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2월 8일 날에 가슴 철렁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시젠이 지난 9년 동안 회계처리를 위반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선이가 징계처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2월 8일 저녁 한 8시쯤에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각종 언론사에서 한 10개가 넘는 뉴스들이 도배를 했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아 정말 내일은 하안가 막겠구나 라는 공포가 공포심에 좀 걱정이 많이 되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젠이 위반을 했던 회계처리는 내용을 보시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에 이미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서 매출과 매출원가 자산을 과소 계산했다라는 부분이고 시젠 측은 이를 대리점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반품을 받아주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0억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개발비 쪽 이슈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뿐만 아니라 저희 제조업체에서도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들을 개발비를 자산화 처리했던 이슈들이 있었고 저희 회사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자산화 관련된 부분들은 개발비를 자산화 시킨다는 부분들은 회계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항상 회계감사 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분류를 받고 현금 부자 행사했다. 이거는 뭐 유동성을 대체를 안 했다라는 부분인데 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젠 회계팀에서 이걸 잘못 그 유동성 분류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계사가 이걸 감사를 했을 거고 회계사가 큰 이슈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걸 지적을 했을 텐데 회계사 또한 그렇게 큰 이슈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회계처리 이슈들이 뭐 결과적으로는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시젠 쪽에서 어떤 내부관리가 그동안 미흡했다 그리고 주주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깨는 일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시젠 쪽에서 이런 위반 사항들을 2019년도에 재무제표에 다 반영을 했고 실제 2020년 중요했던 2020년의 숫자들은 제대로 된 숫자다 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회계팀 관련해서 좀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그동안 왜 시젠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못했을까 라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의문이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만의 뇌피셜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젠이 회계처리를 위반해서 금융위나 증선위에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분명히 회계 내부적으로는 다 이미 소문이 났을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정보력이 강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도 선뜻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선뜻 시젠의 주식을 매수하기가 꺼려졌을 거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증선이나 금융위 쪽에서 강하게 징계를 내렸다. 예를 들어서 시젠의 1년간 주식거래를 정지한다. 라는 그러한 중징계를 내리게 될 경우에는 그건 큰 악재이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쉽게 시젠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증선위의 징계를 열어보니 그렇게 큰 징계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러한 악재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마이너스 5%에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런 사태를 좀 겪고 나면서 좀 느꼈던 게 시젠에는 분명히 공매도 세력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리고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그리고 백신이 계속해서 전세계적으로 공급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하고 공매도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정말 좀 큰 돈을 가지고 시젠을 들고 간다라는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되게 좀 큰 압박을 좀 받는 듯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들고 있는 이 다섯 주는 평생 가져가도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좀 큰 돈을 갖고 가기에는 제 스스로가 그릇이 좀 아직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아마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가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섬은 그 다음 한섬입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월 8일 월요일날에 거의 한 14%로 정가를 마무리했는데 좀 그동안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주가이고 주가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종목인데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줘서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가 이 한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 그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거치게 되면 이 한섬 패션에 대한 수요가 오프라인에 대한 수요가 전부 다 증가하게 될 것이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인의 주가는 실적은 좀 우상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좀 상승한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한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한섬을 매수하게 되었는지 제가 2021년 1월 상여로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관련된 영상이 제 채널에 있으니 보시면 좀 한섬에 대한 메스 포인트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영상을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성투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